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은 오늘 수제화본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드립니다.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저렴해요. 수제화본은 제한테 들어오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오늘은 수제화본으로 갑니다. 378번 가루가 16, 높이가 12, 38,000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크기도 16cm나 되고요. 이 가격이 어디가서 살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3개 남았어요. 꽃은 분홍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378번 38,000원짜리 25,000원에 세일합니다. 원가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379번 가루가 11, 높이가 13, 38,000원짜리 2개에 5만원에 갑니다. 1개에 38,000원씩 전에 팔았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2개 남았어요. 세트로 이렇게 리본만, 모자란 분홍색이 똑같은데요. 네, 이렇게 리본만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개에, 한 알 38,000원짜리 2개에 5만원에 갑니다. 380번 가루가 11, 높이가 12.2, 28,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3개 남았습니다. 2만원씩에. 주황색 꽃이 2개 있네. 이렇게 파란색 꽃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남았습니다. 380번, 2만원에 갑니다. 381번 가루가 10, 높이가 13, 2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갑니다. 리본이 맺어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저 뒤에 치는, 어, 틀려. 이거 3가지 색깔이 있고, 뒤에는, 어, 요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4개 남았네요. 자, 381번은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씩에 갑니다. 어, 382번은 가루가 9.5, 높이가 9.5, 6개에 5만 5,000원에 갑니다. 자, 1개에 1만 4,000원짜리거든요. 근데, 6개에 2만 5,000원이면 엄청 싼거죠. 수제압은이라. 요렇게 해서 색깔만 조금씩 위에가 다릅니다. 자, 382번. 1개에 1만 4,000원짜리 6개에 5만 5,000원에 갑니다. 어, 383번입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2.5, 2만 4,000원짜리 1만 7,000원에 갑니다. 뽀구리 여산잎입니다. 뽀구리 여산잎.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2개고, 어, 보라색이 하나, 검정색이 하나 있습니다. 자, 383번. 네, 2만 4,000원짜리 1만 7,000원에 가겠습니다. 뽀구리 여산잎. 그 다음에, 384번 가루가 11. 높이가 12.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갑니다. 어, 요렇게. 어,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파란색이 있습니다. 옆에 3개 남아있습니다. 자, 384번 가루가 11. 높이가 12.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갑니다. 385번입니다. 가루가 11. 높이가 11.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갑니다. 얘는, 네, 색깔이, 어, 찰흙이 이런 색깔인가봐요. 파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자, 280, 아니, 385번.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쭉 하나가 숨어있네. 자, 요렇게. 어, 농분입니다. 얘는 하나 남았네. 농분. 자, 8만원씩에 이거 팔았던 거 5만 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루가 12에 높이가 20번입니다. 농분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8만원짜리 5만 5,000원에 주시라고 하면 요거 하나 보내드립니다. 번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6번 갑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2,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갑니다. 얘도 2만 5,000원짜리인거 봅니다. 요렇게 1만 8,000원. 꽃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요. 5개가 있네요. 5개. 요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분홍색, 주황색, 네, 요렇게. 자, 386번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387번은 큰 사이즈입니다. 가루가 15, 높이가 13,000원. 4만 5,000원짜리 3만 3,000원에 가겠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네. 요렇게. 파란색깔, 노란색깔, 또 하나는 파란색깔이네. 파란색이 두이네요. 꽃 무늬가. 네, 요렇게. 자, 387번 3만 5,000원짜리 3만 3,000원에 가겠습니다. 388번은 2개 남았습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12.5,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얘도 꽃녀사님이나 꽃녀사님. 네, 2개 남았네요. 네, 사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388번. 네. 가루가 11.5, 높이가 12.5, 2만 5,000원짜리 1만 8,000원씩에 갑니다. 2개 남았어요. 자, 다음은 389번. 가루가 10, 높이가 12.5, 2만 8,000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사각이고요. 사각의 꽃, 수고꽃인가? 네, 요렇게 꽃무늬가 달려있네요. 네. 수제화분이나 구멍은 크게 뚫어져 있습니다. 색깔은 리본이 다 꽃무늬에 리본이 이렇게 다 틀리게. 자, 보라색도 있고. 네, 무늬가. 어, 요거 리본 색깔이 다 틀리고 하부는 다 똑같습니다. 자, 389번. 가루가 10, 높이가 12.5, 2만 8,000원짜리 2만원씩에 가겠습니다. 사각입니다. 390번. 가루가 10.5, 높이가 13, 2만 8,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어, 얘는 포도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얘도 5개 남았네요. 자, 포도가 5개. 자, 수제화분이 이렇게 쌀 수는 없어요. 390번. 2만 8,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어, 391번은 저희가 온과도 안 되는 가격. 이렇게 팔면 놀랄걸요. 이거는 제가 하면 택비가 손해예요. 팔면. 네. 두 개에 5만원인데 원래 한 개에 3만 2천원짜리예요. 처음 초창기에 3만 2천원씩 받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만 2천원짜리 2개에 5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남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보내면요. 얘만 사시면은 제가 손해예요. 택비가. 번전도 안 되는 가격이라. 392번 가루가 10, 높이가 12.2만원짜리 2개에 3만원에 갑니다. 어, 얘는 하나에 2만원짜리인데 2개에 3만원에 15,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세트로 판매하니까요. 이렇게 세트로 3만원. 자, 392번. 네. 저렴할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393번은 영신다육에서 만든 건데. 네. 이쁘지는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손으로 만든 화분이라. 엄청 할인 많이 했어요, 지금. 네. 393번은 사각이고 정사각이고. 네. 이렇게. 네. 가루가 13, 높이가 10.5. 4만원짜리 3만원씩에 가겠습니다. 네. 한 개에 제가 원래 2개에 9만원씩 팔고. 그랬던 거에 근데 엄청 3만원씩에 제가 팔겠습니다. 꽃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해바라기 꽃 있고. 뒤에는 저렇게 빨간 거 있고. 네 가지 색상이 있지요. 이렇게. 자, 사각이고 참. 심어놓으면 멋지껄입니다. 아마 정사각이라. 393번 하나에 3만원씩에 가겠습니다. 394번은 가루가 11, 높이가 12. 네. 15,000원짜리 1만 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오, 얘는 3만원씩 팔았던 건데. 네. 자, 이렇게. 1만 8,000원이면 농분이에요. 근데 우에 사지가 좀 크고 좋고 해요. 사이즈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얘는 3개 남았습니다. 자, 394번 1만 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3만원짜리. 자, 얘는 395번 가루가 9.5, 높이가 14, 2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손으로 만든 건데. 네. 초창기에 만든 거라. 그리. 어. 예쁘지는 안 해도. 네. 세일을 많이 해드립니다. 꽃무늬가 저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아, 다이가 아니라 불편하네. 포도무늬이 있고. 얘도 포도무늬 봅니다. 자, 1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395번. 396번. 네, 사각이고요. 자, 가루가 10, 높이가 11,000원. 25,000원짜리 1만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꽃무늬. 네, 요렇게 돼 있고요. 뒤에도 요렇게. 네. 선으로 만든 거라. 요렇게. 분홍색 또 노란색도 있고. 어, 그럽니다. 하늘색. 네. 자, 몇 개 없어요. 자, 18,000원씩에 가겠습니다. 39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97번은 세 개입니다. 자, 15,000원짜리. 세 개에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요거 다 똑같아요. 분홍색으로 이쁘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 제가 꽃 찍어서 붙이는 거. 어, 색깔 칠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네, 하루에 이거 세 개. 똑같은 건데 세 개에 35,000원. 네, 397번입니다. 398번은 가루가 13,000원 높이가 11,000원. 25,000원짜리입니다. 한 개에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엄청 이쁘지요? 네, 이걸 한 개밖에 없어요. 저의 작품이라. 네, 398번 25,000원. 그 다음에 392번은, 9번은 조금 더 커요. 네, 가루가 13.5,000원 높이가 12.5,000원. 얘도 25,000원. 초창기에 만든 거라, 네, 싸게 뺍니다. 네, 제가 애장품으로 갖고 있으려다가, 네, 우리 꺼 심으려다가 지금 판매해 봅니다. 어, 399번 25,000원입니다. 자, 400번 갑니다. 400번은 가루가 14.8, 네, 높이가 11. 어, 2개 7만원짜리인데, 오늘 2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얘는 엄청, 그림은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제 첫 작품이라 생각하시고,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수제아 분이에요. 이래봬도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어, 400번, 네, 2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분도 있어요. 사각이, 어, 요렇게, 요거 맛있네, 요기에. 어, 요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요렇게. 다음에 또 제가, 어, 요런 것들, 또, 이렇게 멋지게 그린 화분들, 또 세일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00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신다욕.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